여러분, 저희는 갑자기 출발합니다 새벽에 safe drive why you didn't stay? yes! 저희는 여기 옷 슬로우를 찾겠습니다 여기 앞에 차들 진짜 많았는데 다 고래성으로 가는 차들 있거든요 여기 마그네판다 저거, 내리다 그러면 우리 둘 다 곧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거 같아 저거는 어딨어 그러면, 계속 돌아오는 거 같아 네네 회사 강름된 거 회사 강름된 거 회사 강름된 거 회사 강름된 거 아 뭐야? 딸기잼이랑 계란 이렇게 뭐 있네요. 완전 간장하나 같은 거. 남편까지 요리를 구매해서 먹었어. 근데 너가 뿌듯하고 하니까 내 것도 그러네. 나 원래 카메라하고 말렸어. 안전상에 나왔는데 빛인 거 같아. 밥 다 먹고 앞에 해변가에 나왔는데 물이 진짜 맑아요. 와 진짜 맑고 예쁘다. 어떻게 이럴지? 태웠다. 차가운데 엄청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. 진짜 예뻐. 머리 묶는 아낙 모래. 예쁜아.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. 너 다른 친구들 빨리. 친구들 있네. 친구들 데리러 간다. 귀여워. 점프할 수 있을까? 과연? 못한다. 고래상어를 보고. 잠깐만. 사전은 여기 있어. 하나 둘 셋. 136, 137, 138, 139, 140. 사전은 여기 있어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세로로도 한 번 생각해 볼게요. 이제 고래상어 보는 스포츠 시작했습니다. 우리 진짜. 여기 엄청 나은 입니까? 네. 우리 진짜 먹을까? 진짜 말고. 진짜 빼고 예뻐. 또 Katie. miclisten. 귀여워. 되게 예쁜데? 그거 얼굴 neat 얘기 아니에요? 너무 귀여워. Oh. 너무 귀여워. 아, 좀가루. רכ한 원ostat. 엄 interacted Digitin. 날 끝마. 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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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